한 기자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 기자에 따르면 진해성은 장윤정 을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했다. 특히 지난 주말 부산에서 열린 한 브랜드 오픈 행사에서 장윤정은 진해성을 초청해 공연을 펼쳤다. 앞서 진해성은 팬미팅에서 이 노래를 불러 저작권 등록을 했다. 그러나 장윤정은 진해성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직접 그 노래를 불러 그를 화나게 했다. 진해성은 뛰어난 작곡 실력을 가진 트로트 가수이며 작곡계에서 꽤 유명하다. 이에 따라 진해성의 자작곡은 많은 가수들이 높은 가격에 구입해 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그러나 장윤정은 과거 진해성을 많이 도왔다. 진해성 매니저에게 연락해서 진해성이 그를 도와준 사람에게 그렇게 해야 하는지 알아봤다. 진해성의 매니저는 연예기자들이 모든 것을 오해했다고 말했다. 사실 진해성은 장윤정을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 행사 주최자를 고소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행사 주최자는 행사의 곡을 사용할 권리를 요청하기 위해 음악가에게 연락할 책임이 있다. 게다가 가수는 주최 측이 요청한 곡들을 연주하고 음악가와의 일에 책임이 없다. 그래서 장윤정은 이번 소송에 관여 하지 않았다. 현재 진해성은 소송을 준비 중이다. 진해성은 상황을 더 알아본 뒤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장윤정이 진해성으로부터 동의 없이 곡을 연주한 것은 그의 지적재산 권을 침해한 것이다. 그는 진해성과의 인터뷰를 통해 소송은 두 아티스트 간의 갈등을 빚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와 창작 노력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이 저작권 보호와 창작자들의 공로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해성은 자신을 대표하기 위해 저작권 분야 전문 변호사를 고용했다. 변호사와 함께 그는 행사 주최 측으로부터 저작권 침해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와 관련 자료를 수집했다. 동시에 진해성은 행사 주최자와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이 사건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합리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후 또한 그는 이 사건을 법원에 회부하여 심의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로 결정했다.